여러분의 무대를 보내주세요.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영 강사님과 참고로 시집 외로움과 불이음을 만나야 한다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만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율동시간인데 오랜 시간 앉아계시니까 봄이 좀 뿌듯하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즐겨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동강사님은 여와배우이시고 방송인으로서 다수 방송 출연을 경험하시고 또 배우로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한 시간 내주셨는데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숙인데 이번에 제가 노래곡 앨범을 내서요. 제가 그 미니멍으로 관명을 지었고 백세운동을 제가 10년간 했어요. 중도에서요. 그리고 백세운동은 사실은 졸업을 했어요. 올해는 지원을 안 했어요. 거기 제가 65세가 지났어요. 65세까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제 그만 뒀고요. 모델하고 영화 배우고 가수로 활동하면서 이번에 소중한 회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제가 진짜 다시 영광이구나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몸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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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스리 아야야 사유를 넣어버려 난 달콤한 송사 감춰 둘이 절콩달콩 새해자가 없냐 손이 정말 있을게 잘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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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나비 혼나나봐요 이 영혼에 늘 사랑해 아리어리어리 아파 수리수리수리 야야야 아리어리어리 내 사랑 아리스리 아리어리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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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